자 여기 보시죠. 어제 직접 이렇게 시술하시는 한 의사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밑바닥부터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한규 하트웰 하트웰 여러분들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아주 정통필수의료가 출신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노한규 선생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환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발 의료농단이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의료농단과 관련해서 제가 SNS를 통해 쏟아냈던 수많은 예측들은 한치의 틀림없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을 잘 아니까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공기가 어떻게 배출되고 도제 방식으로 전공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전공이 2년차 3년차 4년차 전문의 사회에는 어떤 식의 업무 분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알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깨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측 1 예측 2 정부는 전공의들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 2 정부 여당은 의료농단으로 인해 4월 총선에 참패할 것입니다. 예측 3 의료공백과 의료파행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예측 4 의료분결은 필수 의료분야부터 시작됩니다. 예측 5 이게 노한규 원장이 의료사태 2월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야기고 저도 주장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상 가운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백발백중한 겁니다. 위의 예상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었습니다. 우둔한 자는 좌로 가도 우둔한 짓을 하고 우로 가도 우둔한 짓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그게 7개월째 이름 집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발 의료농단이 대한민국 의료를 밑바닥부터 붕괴를 시킬 것이고 그 붕괴는 비가역적이란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방통행이란 겁니다. 붕괴되고 나면 다시 주워 담거나 원상복귀가 아주 어려울 거란 겁니다. 그게 비가역적이란 뜻인 겁니다. 지금 용산이나 의료사태를 여러분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 가지고 집단적 사고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임전 무태 결사 항전 절대 승리 이런 상태인 겁니다. 두두두루 사안을 볼 수 있는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정권을 보호하게 했으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그게 죽는 길인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겁나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시시하고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의료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태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숫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의료계도 더 이상 공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망률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의료계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에 의료형의를 공급받았으면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으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막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 중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분물 터져나와 가지고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의료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태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숫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의료계도 더 이상 공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은 멀지 않아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다가 언론들이 이런 냄새를 맡고 정권이 휘청휘청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다 때릴 겁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룬들이 의대생 복귀 안 하는가 하고 그거 하고 흔들지 않습니까? 계속 정권을. 그런데 생명이 여러분들 날아가는 걸까?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처리해 놓은 겁니다. 박스를 여러분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한 전망인 겁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의료 사태에 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완전히 뭡니까? 집단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존 에프 케네디에 여러분들 쿠바 사태에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이게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분의 이런 경고입니다. 전에는 이걸 주장했고 여기서 안 끝날 거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방송을 선의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모든 우파 유튜브도 대부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돈 벌이가 안 되니까. 선거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으면 돈 벌이가 안 되니까 양심이 없어진 사회가 된 거죠. 최악의 사태를 막을 기회는 고작 한 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노한규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냐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들 다 꼼꼼하게 읽어본 겁니다. 이 한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백지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돌아갈 수 없지만 일부는 돌아가겠죠. 대부분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힌 겁니다. 한국의 소위 의료 시스템에 이제 필수 효과는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노한규 원장께서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원상태로는 복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분께서 회장님 말씀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치명사를 입어서 더 피해를 입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의료계의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만사가 오케이가 될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 결말은 파국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곡을 지르는 그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개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수호 원장 응급실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밀리는 시기는 병원과 의원 외래가 장기 휴진에 들어가는 추석 및 설 연휴입니다. 이미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체력은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탈진으로 더 이상 응급실 근무가 불가능한 선생님들이 응급실장 한두 명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식으로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핵박성 메시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 며칠 사이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추석 때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주수호 원장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월 추석 연휴 때 사건 사고에 발생한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는 이야기죠. 이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하는 배정위원 한자리수인가 두자리수인가에 대한 답변도 담당자들이 못했습니다. 두세 명인가 하는데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2천 명 증가시키는데 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이냐 이름 밝힐 수 없으면 몇 명이냐 두세 명이었냐 물어도 답변을 못한 겁니다.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 그러면 장관 차관 충북의 여러분들 국장이 결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든 충북 도청의 국장이 참석한 건 사실입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한 겁니다. 나라 일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덮겠습니까 의사들 당직이라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신경 써가며 환자를 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그날에 일과를 또 처리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한 번만 당직을 쓰던 몸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제가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기가 나간 다음에 당직을 쓴다는 이야기 일주일에 두 번 그게 저는 여러분 젊은 날에도 밤을 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밤을 샌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전공의들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니까 야간 당직을 전공의들이 다 도맡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나 전문의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낮 근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이런 100시간 130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이 이게 의사들이나 전문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나이 들어서 한 번만 밤을 새는 당직을 쓰면 몸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청금을 주더라도 생활 리듬을 깨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야간 당직을 대부분 전공의들이 맡아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걸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얼마 전에 한 외과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 나온 후배를 만나 보니까 지금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야간 당직을 두 번 정도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낮 근무를 정상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 상황을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기존에 필수 이루는 저숙과 소속 문제가 주 문제였는데 강제 근무, 파업 금지, 사직 금지 가능성 등 자유박탈 요소가 추가되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공의들 특수기인제 필수 의료가를 여러분들 해왔던 전공의들은 대단히 중요한 극정 가운데 하나가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공의를 공공재로 관주해 가지고 정부가 하시라도 뭡니까 동원력을 내려서 자기를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별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유박탈 요소가 추가되면서 전공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직 의사분인 구리 씨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참 미숙한 일을 한 거죠. 어차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민심이 쓰나미가 되어 정권 전체를 폐후로 만들기 전에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당신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려면 상황을 착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 상황인지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밀어붙이면 대충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의로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단적 사고에 완전히 매몰된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여기 매몰된 겁니다. 적을 격퇴하고 우리가 승리하리라. 적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생각은 금년 대학 입시만 치르면 정원이 확정되고 정부가 이긴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점점 후퇴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 생각하는 이번 투쟁길입니다. 윤 대통령하고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외로 한번 더 기다려드렸다. buildings